대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창창작 스튜디오가 청년 입주작가들의 한 해 성과를 볼 수 있는 전시회 우리 곁의 모든 곳을 내달 5일부터 28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. 가창창작 스튜디오는 만 40세 이하로 이뤄진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하는 레지던시로 운영됩니다. 입주작가들은 평론가와의 매칭을 통해 전시기획 참여뿐 아니라 작가적 역량과 큐레이터로서의 기획 역량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개최되는 결과 전 우리 곁의 모든 곳에서는 지난 4월부터 창작활동을 이어온 가창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9명과 입주 큐레이터 태병은이 참여해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